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28일 재건표와 선거 무결승 문제에 대한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선거 문제를 많이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다 격가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당분간은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이렇게 폼을 잡고 다니지만 선거의 무결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 할애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일단 현실로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확정된 유권자 수와 선거 후 유권자 수가 차이가 나는 곳이 전국에 136군데 정도가 되는 것을 보고 원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산 조작 때문에 비율로 하다 보니까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소수점 이하를 삭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인원을 모두 합치게 되면 한두 명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의 해설은 올바른 원인에 대한 진단입니다. 다음은 저스티스님입니다. 부정선거는 의심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 한미래님은 조작이 확실하고 맹백합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못 내놓은 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 원본을 없다 선관이 적 이야기는 그런 듣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경악할 만한 그런 발언입니다. 공적 기관에서 원본도 있지만 백업본도 있을 텐데 그것이 모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은 어떤 화성에서 온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단계 더 진행해 보게 되면 그만큼 원본을 사법부에 제출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러나 너무나 중대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끝까지 검찰 수사와 같은 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없다로 그렇게 오리발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 강육S님은 도대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야당이 가만히 있는 것과 언론이 조용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주권을 훔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렇게 행시하며 악법을 만들어 통과할 수 있으니 정말 국민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선거의 무결성이 이렇게 훼손돼 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나라의 일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선택이 되고 그 지도자들이 입법 권력 같은 걸 장악하게 되거나 행정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항상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법들을 계속해서 통과시켜서 국민의 삶을 옥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고단하는 것의 뿌리를 차다가 되면 공정한 선거가 참 중요하다는 점을 너무나 이렇게 빼주리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김성 H님입니다. 어찌 대법관이 재검표를 하면서 대충 하려고 했을까? 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표 수만 세려고 하니 만약 누군가 통째로 투표함을 바꾸치려 해도 숫자 노름만 할 것인가? 사법고시는 어떻게 합격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법관 수준이 초등 수준보다 못하니 나라가 정말 풍전떡합니다. 투표함에 있는 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안 하면 재검표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의 해설은 김성 H님은 문제의 핵심을 착하게 그렇게 정리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재검표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처음이자 것은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변별 구변하고 다음에 표수를 세는 것이죠. 이런 너무나 기본적인 그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 바로 천대엽 주심이 이끈 6월 28일 재검표였다는 점을 분명히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준 S님입니다. 원본 검증 없이 개표하게 가만히 둔 원고 측의 변호사들도 어찌 보면 참 한심합니다. 그것을 검증 후에 검표하자고 해야 됩니까? 정말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저의 해설은 아마도 재검표 현장에서 원고의 변호인단들이 좀 나누진 모양입니다. 일부는 정석대로 표의 진위를 따지고 진위를 따질 수 없으면 재검표가 우리가 진행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고 또 현실적인 분들은 저렇게 그걸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면 일단 까는 것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동조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은 당연히 재검표에는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식 알림입니다. 위조된 인쇄 투표지를 알리는 것 못지않게 원본 이미지 파일의 중요성과 이것을 삭제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하는 투표의 오류성을 증명할 방법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치 살인강도가 목격자를 죽인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호식 저의 해설은 호식 알림처럼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과 6월 28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를 상호 대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대조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산속의 하얀 구름님입니다. 재금표장에서 붙어있는 투표지가 발견된 사실이 정직하지 못한 선거의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개표시에 개수기, 분류기를 통과하려면 모든 투표지가 한 장 한 장 낱개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재금표장에서 또 붙어있는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면 재금표 투표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투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투표지를 뭉투기로 바꾸치겠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해설은 분류기와 개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모든 표가 다 찢어지게 되어 있죠. 한 장 한 장.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 총선에서 또 공성감이 촬영한 그런 성북구 사례를 보면 붙어있는 마치 영수정처럼 한묶음처럼 붙어있는 것들을 떼는 장면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푸른 하늘님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살아서 못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이 나라에서 국적을 유지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고 국영권 역할만 하시지 마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이런 어리석은 나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내어서 분연히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선거의 무결선거 같은 그런 주장이나 또 노력이나 운동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공공제에 속합니다.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편익이 자기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하나씩 무너져가기 때문에 지금 푸른 하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이 공공제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들보화 같은 그런 제도를 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KFB님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이미 저는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대법관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덮으려고 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있느냐 문제입니다. 선거 부정에 눈을 감고 간다면 앞으로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국민들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의 애쓰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행사해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유권자의 힘을 통해서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곧바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봉S님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 좋지 않는 사람들이 늘리고 늘렸습니다. 그저 나 하나 편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한 따름입니다. 부정을 외치는 저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머리 빈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의 애쓰는 사람들은 눈앞의 먹이에 주목하는 참새 같은 그런 성향이 또 있죠. 또 독수리 같은 그런 시야를 갖고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다는 설득할 수 없지만 설득하는 것이 결국은 시민의 몫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손 H님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과 진실과 정의와 공정 그리고 민주와 법치를 외면하는 현실을 보니까 나라의 미래가 암흑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귀한 그런 조언입니다. 알렉스 리님입니다. 사전투표는 개인별 투표 성향을 알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사전투표는 선거의 4대 원칙을 비밀 보통 직접 평등을 없애게 된 것과 같습니다.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는 어떻든 비밀선거가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모두다. 보장이 되는 것이 QR코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민심의 동향, 민심을 표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동의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